근데 하밋자가 꼭 그 뜻은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약간 매트릭스 아 우리 마커스 너무 잘 어울린다 미쳤네 싱크로율 되게 자연스럽네 그 묵직한 목소리가 나와야되는데 오우 마커스 특유의 그 아 이 남도 쳤나 멋있어 이런 목소리가 있단 말이야 이게 남자지 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 갑자기 기어즈도 하고싶다 김베님 같은 목소리 김베이 너 한 목소리 하지 듣고있나 김베이 이걸 extinct 마커스yond는 입술 안홍겨 아 마커스가 말하고 있다고 그런것같아요. 전기톱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돼. 맞아 맞아. 달리는 목소리. 그 허스키 하지마. 중후한 허스키. 우리 지금 물을 사와요? 아니죠. 나 허울게 없는데. 물속에. 마커스는 그런거 필요없어. 어 이는? 얘는 뭐야? 이 적들이 사람인가요? 그것도 적이에요. 다른 세력이라 다 적이에요 우리는. 물고기. 낚시합시다. 수루탄 낚시. 띵. 오오. 들어온것이 아니죠. 뻥. 의심스럽지 않은데. 기어즈 오브워 잖아 이것이. 진짜 진심. 그냥 기어즈 오브워다. 기어즈 특별편. 이거 콜라보케 4명으로 하면 재밌는데. 아 진짜 그렇겠다. 근데 지금. 마커스가 파티장이잖아. 마커스가 파티장이라서 더 멋있음. 지금. 진짜 기어즈 돼 버렸어 버렸어. 자. 이제 몰입이 안되네. 도지 캐릭터가 왔는데. 도지 캐릭터가 왔는데. 라이트리 피스 잠입해라. 띵. 어어. 잠을. 로켓 다운채. 위로 올라가는건가? 어어어. 잘못 던졌다. 저도 가끔. 오우. 그렇군. 그게 익을만한거였군. 오케이. 우리 어디로 가자. 아 올라 저거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죽여도 됨? 죽여도 됐나 봉 스나한테 걸렸다 아 아 잠입이 어딨어 마커스는 잠입 따위 하지 않아 마커스에게 잠입이라니 쩍 목소리 듣고 있어 으악 아 걸렸다 그만했어 약간 콜 오브 듀티식 잠입 안경 웃응 화 어디지? 아, 거기래 오후 안녕하세요 당신 같은 팔로우가 기다렸다 뭐.. 이거 진짜 ... 이거 뭐지? 그래 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뭐지 이거 플래닛 로스트 게임하고 있으니까 그거 왔어요 그냥 플래닛 로스트 게임 끝난 후에 저 호스팅 해주실래요? 이런 글 왔어 아 그런 이런? 아 매너가 없네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되게 매니아카 게임이다 무셜 잠입 성공 무셜? 아무도 안 맞았구나 아무도 맞지만은 되는거잖아 아 종료종 호호 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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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라서 택배가 너무 늦게 온더라 이거 설 연휴라서 택배가 너무 늦게 온더라 어? 이거 뭔데? 이거 얻어야 돼요 이런거 없지 이런거 없지 좋겠다 너무 부럽더라 땡깡 부리는 마커스도 볼 수 있나 오우 전화 받았어 어? 이거 뭐에요? 어떤거야? 어? 무슨 폭탄이었어 어 어떻게 아 샷간이 들고 있는 애가 있어요 네 아 샷간이 들고틱 어 어허허허허허 Rutger 우리 찾았어 나이스 그러게 이제 파워드 암흑이 얘는 그냥 안죽어 어어 와 얘네 아 근접이 불쎄지는 않구나 어? 어떤거요? 그거 총알 막는 방패에요 오케이 이거 방패 펼치고 근접 공격 가능해요 근접 근접 어떻게 해요 아 오케이 이키 나이스 전진하자오 어 푸후 올라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 전 천천히 나갔다 하하하 전 천천히 나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전 죽었어 하하하 봤어 내 앞에서 수류탄 먹고 떨어져 죽는거 봤어 하하 샷건 샷건 인젝션건 인젝션건 응 뭘 인젝션 시켜? 모르겠어 그 그 덕한테는 디버프고 아군한테는 버프 어 아마 여기들어 어 약간 내가 들어올 땐 안됐지 아마 좀 더 뭐 우리 그냥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니다 저 캐트그리 서있지 않았어 저 캐트그리 서있지 않았어 계속 채팅해 있었어 하하하 얘 챕터가 몇개가 있어요? 워 에피소드 6개고 에피소드 6개고 에피소드마다 챕터 한 3개씩 있어요 아 우리 에피소드 2이죠? 네 나이스 딴다란다란다란다 딴다 이거 먹어 어 디스코 오 오 오 뭐하고 있어 으으흠 푸흡 저 바보여 아 오후우 늘 빨리 해 저 포기할 수 있게 어 나 불타고 있네 아이씨 전에는 프레임드랍도 있었는데 지금 머리가 불타고 있어요 360은 프레임드랍 있죠 지금은 없잖아 뭐 아 여기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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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불 엄청 크게 터졌는데 프레임 드랍 왔음 아 그거는 에건과 엑시핵의 차이가 아닐까 엑시핵이 돼야 이 게임이 멀쩡하게 돌아간다고 아니 그건 아니죠 30이잖아 그때 360때는 불편한지 몰랐죠 역체감이 되는거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서있어져 아 나 또 죽었네 근데 이 게임은 60프레임 30이요 아 이거는 30보다 더 높이 보이는데 60인거? 60인거 같아요 저거도 그냥 X에 에스에 엑스벅스 에스 그럼 타이원 훌륭하지 아 어디야 이거 잡아야 돼 오 배틀아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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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망치 인줄 알았어요 배틀아머 아 배틀아머 스페이스 말인가 여러분 그냥 던젠스 드래그니스 해보셨어요? 테이블탑 테이블탑 테이블탑은 그거 해봤어요 테이블탑 아 저 너무 하고싶어요 그 뭐 뭐 해봤더라 전에 안 해봤어요 근데 너무 하고싶은 게임이에요 아컴 호러 아컴 호러 해봤어요 아 오케이 던전앤드래곤 제 친구가 마스터 했었어요 던전앤드래곤 던전앤드래곤 한글판 있어요 네 번역본도 있고 던전 마스터 아 던전 마스터 아 아 그 누가 맛있는거 먹는거임 원래 D&D 룰은 되게 어려워서 초보자들용으로 좀 쉽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응 그렇게만 해도 재미있어 이걸 상상으로 하기 필요해요 응 그래서 D&D가 어려워서 던전 월드라는 테이블탑을 하기도 해요 던전 월드? 네 조금 더 쉬운거 응 비슷해요 오우 샷건 나이스 지켜야 돼 이거 먹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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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봤다 하핳 오오 이천 어 이분 뭐하려고 버스트 아 못 읽었어요 지켜야 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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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맞아? 1층 가야겠다 방패 들고 있는 애가 딥 펑크님 뒤에 딥 펑크님 뒤에 딥 펑크님 뒤에 나이스 나이스 방패는 못 뱉네 근접 공격하면 때려져요 말고 말고 방패를 못 뱉는다고 아 못 뱉는다고 응 뱉는게 안되네 총 막으면 그냥 근접 공격하면 막거든요 나이스 가드부스 스페치 챌린지 이 게임의 샷강의 느낌이 너무 좋아 네 샷건 찰져요 샷건이 너무 강력하네 쟤 어 포스트기를 오우 저 해찻 바랐어 어디였어? 어디 스나이퍼가 있는거 같아요 아우 어 이거 뭔데? 우리 기둥 켜야돼요 아니 30프레임 많은 것 같아요 전 스위기는 그냥 라이스 30프레임으로 밖에 안했는데 근데 거기는 좀 더 30프레임 좀 더 잘 느껴요 좀 더 잘 눈에 띄어요 스위치는 프레임 드랍이 있어요 그러게 이거 나 지켜주면 안 돼?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아 됐다 됐다 아야 아야 아 올라가자 상원 아이저 저 디스크린 친구는 버스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버스 깎은데요 아닌가? 킥매치로 들어온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왠지 이 이름이 너무 기계 같지는 않다 킥매치 들어가니까 엄청 많던데 사람 깜짝 놀랐어 어어 어어 안 좋아 근데 움직임이 못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나이스 움직임은 버스야 스위닉스 멋있어 뻥 하하하하 이거 기어즈가 뭐야? 이거 기어즈다 이거 이렇게 가면 갑자기 그 장군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무슨 장군이었더라? 그.. 호프만 호프만 아 나는 그 생각에서 그 뭐지? 기차에서 그 박지 장군이랑 싸우잖아 이름 뭐였더라? 아 람 장군 어 맞다 람 장군 어 디펑크닮 디 디펑크닮 디 디펑크닮 디 아니야 나 S임 어? 그래 좋아 로딩 로딩 들여서 그런거임 응 허허이 저 어 어.. 저는 A 문 어.. 글짱 말을 안했어 누구한테 그러는 건가 다음 차트 갈게요 어? 유저다 유저 들어왔다 아 우리가 도자면 여기 어 저 여.. 어 끝네 으어? 아 그냥 편하게 난입하는구나 아무나 슬롯 열어놔가지고 좋네 좋네 슬롯은 어떻게 열어놓아요? 아 그냥 프라이빗 슬롯 다 열어놨어요 비공개 슬롯 아까 내가 안들어온 사람이 안들어왔는가 보다 오호 구스타포맥스 구스타포맥스 맞네 저거 암스트롱 암스트롱포 잖아 네오사이클론 암스트롱포 아 이건 의논을 본 사람이었으면 이해했다 뭔진 알지 알아요? 저 캐릭터 뭐야 이쁘네 한국인이다 아닌가? 아 저거 그냥 그거구나 검영구 검영구 그거라서 그런거 같은데 이건 뭐요? 고인물 같은데 목표포인트로 아 너무 빨리 깨면 안되는데 아 얘 고인물 같은데 스킬이랑 다 껴져있는거 보니 터마 터마 자체가 1회차 깨고 적용이 되는거니까 아 그런거에요? 이것도 안먹어 지금 제가 이런거에요 어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어퍼 저기로 그래야 돼 일로 가는게 아니네 네? 다 게임보이 하고 있어 저 징기...핑이 있어요 나이스 난 이 게임이 아직도 현역이라는 거에 참 놀랍다 나도 그러요 아직도 유저가 많다니 유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네 깜짝 놀랬어 전 게임한다 아니면 그냥 게임 리뷰를 읽는 것이 너무 궁금해요 에? 어떤가요? 게임의 리뷰 읽는 것이 리뷰? 네 너무 궁금해요 나왔을 때 이게 평가가 어떤지 오! 배틀하모 아모리 장착하였음 로스트 플래닛 IGN 6 IGN답게 어! 아, 봐버렸다 아니, 나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 아, 근데 이게 공중에서 그리플이 안 써지잖아 IGN 같은 한국 어... 그런 평가 웹사이트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어... IGN코리아랑 루리웹 있죠 IGN코리아가 있어요? 네, IGN코리아 있어요 아, 그거 몰랐었어 그 다음에 어... DC 인사이드 아머 별? 좋은지 몰라요 CG 매거진 5점 리뷰 되게 다 안 좋은데요? 에헤헤헤헤헤 근데 이 게임이 언제 나왔어요? 몇 년에? 어... 2010년 2010년 그냥 Gears of War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지 사실상 GTA랑도 별 반 차이 없구만 Gears of War 3쯤? 아, 오케이 근데... 근데... 뭐야 이거? 어, 어 어, 이거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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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빵패 데리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같이 한 사람들 다 재밌게 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죠? 어, 다행이다 저한테 좀, 헬스... 이 어디야? 구멍어요 우호우 이 얘는 어떻게 잡아요? 얘 근접범기 근접범기 나이스 나이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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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나요? 아, 저기구나 위로 올라가는구나 노이스 어... 어... 점프에서 그래플리 안 되는 게 좀 그렇긴 하다 그니까요 우리가 너무... 점프에서 그래플만 했어도 진짜 갓겜이었을텐데 케일로에 너무 그거 돼있어 케일로에 절여져있어 케일로에 절여져있어 그... 묘한... 묘한... 묘한 부족함이 있다 또 기어즈야? 여기서 로커스 나올 것 같잖아 흠... 이게 또 엑스박스 독점작인가 싶었어요 이게 또 다른 캐릭터가 됐어요 딥펑크님도 우리 계속 나 아까 그 다이버들이 갑옷 입은거에요 여기는 오... 빵 아 이 샷간 진짜 너무 좋아요 권총 데미지 줬나?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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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그냥 믿음직한 저는 왜 못 내려가? 아 이지우네 저 기동? 나이스 나이스 으아! 오 죽은 줄 알았어 기미수 여기 내려가자 밑에는 갔다왔고 아뇨 여기는 쏠 수 있어요 문 쏠 수 있어요 살짝 바이오화자드 냄새도 나면서 오이씨 바이오화자드? 어떻게 해야돼? 약간 나나? 바이오화자드도 죽은가 오오 이거 아 죽었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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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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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360이다 얘 360이다 호라 얘한테 에너지 몰아주자 얘한테 에너지 몰아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바이오화자드 몇편 제일 좋아하세요? 어 저는 4요 4 저는 5 고전명작 저는 5 5 5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 멀티패언 쉐바가 너무 싫어 누가? 쉐바 쉐바 너무 좋아 아니 아니 AI 네네 쉐바 ai가 너무 싫어 아 저기 반패에 기 모아 쏘는거구나 에어 저거 4명 다같이 타다다닥 하면은 뒤에 사람들이 다 퍼즈 잡아주고 가운데 얘가 빵 이씨 피쌍이 싸요 아 그런거임 완전 재밌어 아 나 기 모아주자는게 그냥 내꺼를 그거 뭐지 쏴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자는건줄 알았어 그것도 돼요 그것도 해야돼요 얘가 에너지가 있어야, 그거를 할 수 있어. 오오오 간다 간다 간다! 다 와봐요 x3 다 와봐요 x3 다 와봐요 x3 어떻게 해?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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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개조래? 파워레인저! 이 병마다 다 맞췄다. 어? 여기 CD가 있어요? 이거 무기별로도 달라져요. 필살기가. 아 진짜? 길게 저 레이저가 칼처럼 돼가지고 한 번 아이언맨 2 보면은 레이저로 끓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떤 무기네? 아 그거처럼 다 할 수 있어. 오호! 내가 한 번 더 줘야겠다. 또 한 번? 얘 어딨니? 얘 어딨니? 근데 이미 저 친구 9900까지 꽉 차있어요. 안되는데? 아 저 친구 에너지 많네. 아 꽉 꽉 했어서 안되네. 아 그럼 그냥 우리 할 거 하자. 이 무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무기 어떻게 하면 돼요? 무슨 무기야? 오. 무슨 무기? 어떤 무기인지 모르겠어요. 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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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다들! 다들 이리로 와요. 뭐라고? 어디야? 아 잠깐만. 그럼 나. 내려서? 어 뭐야? 안에? 팟! 털레인저! 러딩 발칸! 이거 커마에서 포즈 다르게 설정하면 양쪽으로 막 팔 벌리고 하는 거. 그것도 돼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 포즈를 다 커마에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 오우! 아 쟤는 찐 유저다. 찐 유저. 이번 뉴비들을 구원하러 온. 오우! 그러게. 어 회복까지 막 해주잖아 봐. 오우! 위에는 그냥 무슨 탱크가 있어야 되지? 아! 앞에서 또. 오우! 오우! 그러게. 안되나? 수리해줄게요. 수리해줄게요. 어! 죽었다. 아 수리해주려고 그랬는데. 저 너야. 길래 안됐어. 아! 아이! 피처를 다 죽었다. 이거 가져갈게. 어 나 죽었다. 생각보다 진짜 현역 게임이었구나. 진짜 완전 현역 게임이었네. 아니 근데 쟤가 게임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큰 게 아닐까. 맞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땡콩도 해. 그게 샷간인가 이거? 응? 뒤에 들고 있는 거. 약간 벙커버스터 같은 거. 오우! 어이없네. VS라는 싸우는. 기동. 기동. 기동도 둘이 하면 좀 더 빠르죠? 넵. 먼 기동. 뭔지? 그게 작동시키는 거. 수리? 아 작동. 네 맞아요. 같이 하면 빨라요. 공기. 아 작동. 스프리. 음 어디 가야 돼? 그냥 소탕 같은데. 같은 분. 핳핳핳핳. 으핳핳핳. 저기 있다. 여기 애들 많다. 아 개 왔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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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어 다 할 수 있어? 혹시? 아닌데 에? 옆에 못잡아요? 이쁜 옆에 못잡아요? 잡아주시는 거 같은데 아 뭐 transaction vocal 나 죽었어 !, 쪼 침원이 다 죽으면 일단 무한거구나 흠 그거구나 지금 우리팀 한 명이 저거 제스틴이 루트케이브처럼 애들 죽여주고 있거든요 어 여기 봐봐요 여기 미치겠네 그냥 적들이야 어디야 누구랑 쏘온다 옆 공격 옆 공격 으어어어 어떡해 좀 위에 있네 아 아 아 저는 왜 여기 예후 어떻게 나와 아 나이스 샷건 범위 진짜 멀구나 그러게요 음 그 로봇 8샷건 있잖아요 그게 사거리가 진짜 길어 어 혼자 있어 아 하 하 하 하 뭐야 바이오 과자 저 친구 혼자 있어 음 역시 짬밥은 못이겨 하 하 땀 참뜨러지는 랜고 이게 외국인들 취향이 안 맞았나봐? 외국인들 취향이 안 맞았다고? 리뷰 점수가 다 안 좋잖아요 아하 워너났어? 오오 어? 얘 해주나?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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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 오오오오 저 해차 저 해차으로 죽었어 저 스나이퍼가 어디야? 뭘 빠진거고 네 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맵은 레이저관 어디인지 아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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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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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저 이루사 아 이벤트 카메라 보스 나오더라고 어디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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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갑자기 무슨 드래건이 있네 우리 너무 오래 사람이랑 싸워서 그런 이런 게임이 있는지 까먹었어 맞아 맞아 이게 괴물이랑 싸우는 게임이라는 거 까먹었어 몬스터 퐈터라는 거 까먹었어 근데 아직 어디 어디 쏴야 돼요? 아직 몰라 아직 안 나왔어 아 저 아저씨 얘는 그 그 괜총 쏘면 안 돼? 이거 델귀인가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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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뭔가 때려잡는다는 느낌은 아니라 이 대포 쏴아서 죽인다는 느낌인데 오오오오오오오옷 뿡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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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싸우는 필요가 없었네 스토리상 잠깐 놔두는 친구였네 어 열차 탈취 당함 원래 제 내꺼에요 아 그런거임? 우리가 탈취하는 입장임? 아 갔다 도망갔네 이거 뭔데? 어 아직 살아있어 저기를 때리면 된다고? 네 아 지금 탱크 없어 지금 이게 느린 Zimmer가 제가 360이라 로딩이 느려져 그래 이리야 어디야 아 거기 있네 거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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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같은 어후 어응 잘 안아 저게 잘 안아 으쓱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와아..잠까만 얘 너무..빨라 어..그러니까 조..조준하기가..힘들어서 진짜 어려워요 한창..몇비가 있어요 로켓을 쏴도 로켓 생각보다 조준이 안맞아요 네 그러게요 발사 속도 좀 낮아서 맞아서 드디어가 때렸다 다른 로켓이 있어야 되고 좀 빠른 로켓이? 아니면 핸드캐논 같은 거 어 어떡해 어떡해 지금 로켓을 갈게..아..해 진짜 조..지말! 어..머를 쏘래 머리 올린 디디셔츠 참 몰랄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머리가 어디야? 머리가 정정.. 만들어 치고 있는데? 아 머리 거의 다 자랐어요 응 다 자리가 Praise God 수고하 apparatus 빨리ed 빨리하면 Bk'd Andy 오우 오 무슨 공격하고 있어 매직 미사일 저 실살기 같은 거 팔부터 조진다 오 저거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우리 싹 나이스 아 두 번째 페이즈 페이즈 2 페이즈 2 팔 부숴고 도켓 무기표를 해야 여긴 뭐 있을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로켓 런처 이거 먹어 오우 칼로 찔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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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한테 와아 저 커버에 있어서 너무 창이다 흠 이거 지가 쏘자마자 얘는 비필 나이스 나? 셋 번째 페이즈? 확신이 없는데 어어? 아이 다행이다 그거 뭔데 그거 뭔데 왜 왜 왜 네 저거 힐 힐 이거 힐이요? 이거 힐처럼 안보이는데 네 힐 힐 힐 수류탄 아아 이거 주세요 빨리 이거 하래요 빨리 환호를 하래요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그 감정표현은 그거 스타트 버튼 누르고 십자키 아니면은 트리거 범버 아니 그거 알긴 하는데 그 뭐지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모션 얻어서 설정해야 돼요 힐 많이 얻어놨네 난 다 얻었다니까 아 진짜? 저는 이제 아이템 못 사요 돈만 사요 힐 힐 힐 iasm 힐 힐 오 메인 platform 힐 와구스에 쩔쩔 매단이 그 presente이션 ana 리오스에 레이다르 atlasket 과 forming Parma Beta 이 쪽 움직이게 만들어 주지 그니까 원래 애가 헬멧 쓰고 있어야 돼서 아 맞네 여기다 원래 다 입 깐 애들 아무도 없죠 생각해보니까 그는 마커스 모양의 하이바를 쓰고 있는 거네 일정에 그 여자가 거기 서 있는 거 그 모습 너무 이상해 아 맞쟤네 마린 진짜 마커스 모양의 하이바를 쓰고 있는 거였네 여자도 여자도 개쩌네 하이바보셨음 여자 하이바보셨음 아 내가 개쩌네 그녀는 종족이 뭐고 종족은 사람이겠죠 아 그런거예요 저 물 리필할 거에요 그리고 화장실 오케이 오케이 아 물이 맛있어 그 맨날 붇 أن